찬우 선배 좋아해? 아니? 절대 아니거든. 나 안 좋아한다니까 완전 다행이다. 그래. 그럼 신경 쓰지 마. 들었어? 찬우 선배 별명이 개나리래. 개자식 나으리. 선배면 선배답게 행복을 해야지. 실제한테 무슨 짓이래. 정말 짜증나. 잊어버리고 기분 풀어. 너한텐 내가 있잖아. 나한테 네가 있어? 수업 느꼈다. 어서 가자. 내 친구한테 또 그러기만 해봐라. 그때 진짜 확 그냥. 내 친구?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안 그래? 고마워. 어? 무섭다. 기분 괜찮아진 거야? 천사다. 응. 완전 괜찮아.